상황에서 예측불놈의 김정은이가 그 발사 단추를 누르는 자리에 앉아 있다. 저 사람은 말일 사람이 없다. 또 저 인간 자체가 발작할지도 모른다. 그는 한 놈이 발작하느냐 안 발작하느냐에 따라서 5천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놈한테 결정되는 그 불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똥 밑에 사는 거죠. 이 똥이 튼튼한 건 괜찮은데 이 푸실한 똥이라서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똥 밑에서 5천만이 살고 있는데 더구나 똥 밑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많이 잡으면 30%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가 그 똥에 계속 구멍을 내는 사람이다. 종목세대죠.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그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즐기면서 이 즐기면서 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김정은의 풀이한 점을 설명했어요. 두 번째 한국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남북한 양쪽이 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느냐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반도의 미래는 중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북한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 5천만 명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5천만 명이 이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를 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선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했던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딱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이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죠. 오늘날의 한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을 살릴 많은 물질적 과학기술의 자원이 있어요. 그것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죠.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그 칼을 들 용기가 없으면 그 칼을 가진 광도한테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의 부족이 아닙니다. 용기의 부족이에요. 용기의 부족.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고민과 이런 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대 1수로 항상 낙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은 분명해요. 비관적으로 걱정만 하고 우리가 질 것이다 질 것이다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관을 하는 낙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낙관을 하되 하루하루는 비관적으로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장기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하루하루를 낙관적으로 살면 그건 큰일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늘고 이긴다 하는 낙관론을 가지면서 그러나 오늘 오늘 하루는 위험하다.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사는 자세를 흔히 보수주의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장기적으로 낙관하고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